안녕하세요 이잠벅의 모델 이잠벅의 사랑스러운 마스코트 배우 광민영입니다. 제가 이번 광고 촬영을 하면서 이번 새로운 SS 신상품들을 많이 입어봤는데요. 그 중에서도 제가 탁구를 치면서 입었던 옐로우 스톤 자켓이 저는 가장 마음에 들었어요. 봄과 어울리는 노란 컬러와 그리고 예쁜 와펜 디자인으로 여러분도 너무 좋아하실 것 같고요. 올 봄에 유행을 할 만한 아주 강력 추천하는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. 저는 옷을 고를 때 디자인을 중점적으로 보는 편인데요. 이잠벅의 아웃도어는 굉장히 일단 예쁘고요. 그리고 예쁜데다 활동성까지 좋아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웨어러블하게 입고 다니시기에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. 저는 이잠벅을 아주 예쁜 아웃도어가 가장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해요. 네파가 시작하는 아웃도어의 합리적인 진화 이잠벅 파이팅 이잠벅 파이팅 이잠벅 파이팅 이잠벅 파이팅